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 또 우리는 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현장에 누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봅니다. 아멘! 우리 선교 몇 학년 몇 반이야? 1학년 5반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합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 현장에 누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인가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이렇게 늘 살펴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영적 존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 존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요한복음 4장 24재로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 있어요. 또 천사 천사가 히브리스 1장 14재로 보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천사의 반대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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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용이라고 그래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계시록 12장 9절 이거 모르면 우리가 당해요 모르면 속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우리 인간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천사 마귀 우리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마귀에 완전히 붙잡혀서 일생을 종로를 타고 실패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사를 알고 마귀를 안다면 속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랩런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마귀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고 천사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속아서? 사탄에 속아서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와요?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주인이 사단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사단에 완전히 붙잡히고 어떤 상태? 죽은 상태 그러면 이 죽은 상태 어떻게 해야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잡힌 상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못 해요. 이사도 못 하지 또 방향 또 결혼하려면 뭐 봐야 돼요? 또 궁합보지 이런 거에 잡혀 있어.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5제로 보니까 히브리스 2장 15제로 보니까 일생에 매연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잡힌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돼 있어요. 혼미한 상황이 생각과 판단이 혼미하게 돼 있어요. 혼미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않은 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어요. 누가 그래요? 이 마귀가 그래서 옛날에 IMF에 오기 전에 한보그룹이라는 대기업이 있었어요. 큰 철강회사가 있었는데 이 그 회장이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쟁이 말을 듣고 당신은 쇠가루 장사를 해야 된다. 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철회사를 만들었는데 계속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점쟁이 기신들린 점쟁이 말을 계속 듣다가 나중에 완전히 부도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나라에까지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태? 잡힌 상태예요. 우리나라 재벌들 정치인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다 잡힌 상태고 혼미한 상태예요. 혼미한 상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영적이 영적 축복의 길을 주셨어요. 길. 자, 우리 이런 죽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혼미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온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탄과 죄와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멋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함께 게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가은아 속상한 일 있니? 앞에 앉으려고 그러나 봐. 자꾸만 뒤에 앉으라니까. 자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요. 따로 있어요? 함께 하세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그 이름이 예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예수로 하려니 그 이름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해야 돼요? 사탄의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자 하시는 구원자 그 직분이 뭘까요? 그 직분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5초 구원의 길이 뭘까요?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1초 구원의 길은 뭘까요? 주예수 그리스도 시작 시작 주예수 그리스도 자 이 안에 다 있어요. 조금 시간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자 1초 구원의 길 해볼 사람 자 은성이 해봐 1초 구원의 길 확신이 없네 라지연 해봐봐 1초 구원의 길 몰라 종성이 해봐봐 주예수 주예수 시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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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하잖아 시유 1초 구원의 길 시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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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단막이 결박하는 거 해봐봐 엔토 시작 엔토 엉덩한 뒤에서 그리스도 위방에 나타나 아멘 이야 자 그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어떻게 멸하셨어요? 완전히 박살됐었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일생에 매어 잡혀있고 종로를 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받았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여기에 계속 사단은 거기서 우리를 잡고 있어요 너 옛날에 이거 죄지였지 너 이 상처였지 이거 가지고 계속 일생을 우리를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참 제사장 그리고 또 뭐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래서 목사님은 옛날에 상처 때문에 늘 주눅들고 이렇게 옛날에 옛날 사진을 보니까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진을 보니까 이 광대표가 쏙 들어가고 이렇게 눈이 조금 뭐예요? 약간 혼미한 상태에 있더라고 왜 그러냐 어렸을 때 그런 가정 배경 또 상처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늘 이렇게 주눅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계속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얼굴에 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감사합니다 유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 끼로 올 자가 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상처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다 끝났었습니다 발판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사람 살리는 증인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예배자이고 예배들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자, 이런 축복을 이런 축복을 이 영적인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는 이렇게 뭐하는 사람? 이렇게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있는데 영생받기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는 영생 주식이로 작정된 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어디부터 가요? 회당부터 가요 회당에 가서 뭐를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분명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에서 뭘 전했을까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히는 영적 문제에 붙잡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성료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당해서 전하니까 오늘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를 다음 주에도 또 우리에게 전하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빌리포서 3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함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 인생이 안전하게 돼요 보장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야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씀을 우리 계속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화해 보니까 우리가 기능으로도 복음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전해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뭐 잘해 줘가지고 마사지해 주고 또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안 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기도와 오직 전도만 전했는데 고기에 반응한 사람 이게 가장 이렇게만 할 때 뭐가 현장에 나올까요? 절대 제자가 나와요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현장이 나오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현장에서 다른 것 마음의 문 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하는 영적 문제가 뭔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인생을 수고하지 않게 하고 가장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또 말해요? 이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밥 먹었어 낮에 뭐 먹어요? 밥 먹어요 저녁에 뭐 먹어요? 내일은 또 뭐 먹어요? 아이 오늘도 밥 먹네 오늘도 물 마시네 이런 사람 일수 없어 계속 밥 먹고 물 마시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고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있으면 어디에 그하라고 했냐면 43재를 보니까 해당의 모든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있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항상 어디에 있으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또 빌리포서 4장 13재는 어디에 있으라고? 어디 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나와서 시범하고 짜장면 먹을 친구 한번 나와봐요 시우 나와봐 안 해? 은성이 어디 갔어요? 은성이 명안이 나와봐 명안이 나와봐 대표로 대표로 명안이가 있는데 자꾸만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 은혜의 비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 문제도 주고 사단이 공격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자 이러면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피해야 되는데 지금 피할 수 있어 없어? 계속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명안이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빨리 켜봐봐 네가 계속 쏘고 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야지 저쪽으로 어디 간 자 앞에 앞에 보이게 자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끄떡없어요 자 박수 자 우리는 이 사단이 있고 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전도, 성교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강건이가 왜 안 보여요? 그래요? 강건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요? 핍박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자, 이렇게 영생 바퀴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할까요? 자, 47제로 보니까 46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전세계 몇 나라예요? 2, 3, 7 나라 이방의 뭐라고 했어요? 빛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땅끝까지 구원사에 가는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바울은 어떤 언약을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태칸나의 그릇이다 자, 바울의 평생의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제사건은 다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다 따라잡니다 문제사건은 언약의 여정이다 자, 바울이 바울이 이 이방인의 이 언약을 잡다 보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핏방 문제사건은 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라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너무 상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충분히 증거했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핏값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237나라 이방의 빛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 이랑 있는데 어디를 향한 빛과 소금이에요? 237나라 이방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는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또 여러분 현장에 가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 한 주간 내 현장에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여러분 기도해 보고 또 그러면서 한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선동하고 박해하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를 떨어버렸냐면 신발에 뭐를 발에 티끌을 발에 티끌을 티끌을 떨어버려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거는 사단의 방해는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한번 발에 먼지 털어봅니다 자 털어봅니다 싸우지 말고 뭐예요? 현장에서 발에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 막 시간과 에너지와 이걸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방향 전환하면 되는 겁니다 방향 오히려 핍박과 문제가 있을 때 뭐하라고? 기쁨과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언약을 언약의 여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합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이 안전할까요? 예수 글씨도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글씨도 복음 계속 전할 때 복음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수고함이 없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글씨도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 한 명 더 스프레이 맞아볼래? 어? 자 스프레이 또 맞아볼 사람 어? 우리 그 우산을 보면서 우리 어느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 글씨도 안에 있으라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 2, 3, 7 나라 살릴 이방인의 이방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 자 복음을 방해하면 뭐 하면 돼요? 발에 먼지 티클 떨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의 말씀이 두루두루 전세계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2, 3, 7 나라 살릴 2, 3, 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빛이다 자 여러분은 예수 글씨도 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반복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예수 글씨도 복음으로 책으로 행복합니다 미래에 보장되어집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글씨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인생 또 미래에 보장된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안에 그 안에 절대 하나님의 현장과 제자와 시스템이 있음을 또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 2, 3, 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 또 오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2, 3, 7 나라 이방인 전생에 살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있지? 기도 제목 자 우리 같이 기도 자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확신 갖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닫고 전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말하며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2, 3, 7 나라 살리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